하느님의 종 홍룡호 주교와 동료 80위에 대한 시복 예비심사문서가 교황청에 전달됐습니다. 근현대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현황을 전해드립니다. 부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법제화를 천명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접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근현대 순교자들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시복시성을 추진 중인 하느님의 종 홍룡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에 대한 시복 예비심사문서가 교황청에 전달됐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대표단은 로마시각으로 어제 교황청 시성부를 방문해 교황청 시성부차관 파비오 페베네 대주교에게 시복 예비심사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시성부 장관 마르철로 세메라로 추기경에게 전하려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관인 파베네 대주교에게 전달됐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한 대표단과 동행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파베네 대주교와의 환담에서 하느님의 종 81위는 대부분 한국전쟁 전후의 순교원이들이라며 시복 추진이 분단의 아픔을 겪는 한국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를 광기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언포를 놨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순박 때 항문한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포기했던 사례와 대비하며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포기하여 교황은 또 교황청 사선소장 콘라드 크라이오프스키 추기형으로부터 전해되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선 집단 매장지와 고문 장비 등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대한 폭격은 물론 크라예프스키 추기경 일행이 총격을 당해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 자선시설에 대한 공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전선에서 패배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위축시키기 위해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넘어 법제화까지 천명했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 왔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북 접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인다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치, 군사적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도 협상도 절대 없다며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해법은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과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은 이미 과거 냉전 시기를 넘어 한반도의 대치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군사 중심의 절대 안보를 강조하거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북미 협상 등을 우선하는 접근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내 북한 전문가의 진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은 비핵화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문턱으로 삼겠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과 미국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비핵화 협상으로 멀어지고 있고 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핵심은 비핵화가 아닌 상호안전보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즉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를 만들어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상호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가능한 것부터 줄여나가는 상호안전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 입구로 삼고 그 위협을 줄여가는 입구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러기 위해선 압도적 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감하고 선제적인 화해 메시지를 통해 공존 가능한 평화의 해법을 찾을 때라는 지적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속위원회들을 비효율의 대표 사례로 꼽으며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살내방만큼은 오히려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13,195명.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하면 4배, 산업재해 사망자보다는 6배 넘게 많습니다. 오늘도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국내 자살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한계 부처만으로는 부족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직속자살내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한편 예산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축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생명운동계에서는 자살내방만큼은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실의 위원회들을 줄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자살만큼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힘을 합쳐서 대책을 추진해야지만이 현재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험군 관리의 경우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등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 양두석 공동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내방정책위가 있긴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설화된 대통령실 산하기관으로 통합대책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설치하고 성과를 낸 일본의 사례는 주지할 만합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를 함께 이끌고 있는 신상현 수사도 죽음의 문화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공동의 책임이고 공동의 대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연대성의 원리, 그런 책임의 원리,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신심이 담긴 글씨로 보금을 전해온 가톨릭 글씨문화연구회가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명동밥집에 기부됩니다.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움을 쓰다를 주제로 한 가톨릭 글씨문화연구회 회원들의 작품입니다. 사랑은 완전히 묶어주는 끈입니다라는 성경구절부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이해인 수녀의 시에 이르기까지 서예는 물론 전각, 캘리그라피, 수묵화 등 다양한 기법과 재료로 표현한 글씨 작품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시간 속에서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가톨릭 글씨문화연구회 회원 76명의 작품들입니다. 글씨와 그림, 세김정각 등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고 신앙인들이 살만해서 아름다움을 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가톨릭 글씨문화연구회의 정기회원전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그동안 전시회 작품 판매 수익금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 등에 전했습니다. 올해 정기전에서는 캘리그라피 성구 써주기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한 부채 그리고 전각 판매 등으로 마련된 수익금을 명동밥집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작품을 아름다움 스타라는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또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사랑의 나눔을 전시회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힘입니다. CPBC가 미래지향적 사목과 선교 콘텐츠 보급을 위해 SBSI와 함께 통합 플랫폼 기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오늘 본사에서 SBSI,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CPBC 통합 플랫폼 구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조인식은 최신 OTT 플랫폼과 온라인 뉴스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선교 콘텐츠를 보급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CPBC는 내년 3월 1일 정식으로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SBSI 조재룡 사장은 SBS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의 첫 사용자인 CPBC 온라인 서비스에 지상파 수준의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